채널 빈망입니다. 이번에 보실 방은 앞에 영상에서 올린 행운빌의 다른 방인데요. 안에 옵션이 약간 달라서 하나 더 찍어보는 중입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 공간 구성은 대부분 동일하고요. 이렇게 현관 들어서면 부엌이 있고 냉장고와 신발장 그리고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있고 더 이제 들어가면은 구조가 조금 다르고 옵션이 조금 있네요. 책상과 의자가 깔끔하게 이렇게 있구요. 그 다음에 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런 구조구요. 그리고 화장실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빌트인 옷장과 채광이 아주 잘되는 세탁실이 있고 앞에 영상은 2층이고 이번 영상은 3층인데 여기가 더 전망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